회피형 인간 특징 1. 혼자 있는 게 편함 2. 책임이나 속박을 싫어함 3. 관계에 구속받는 것이 싫음 4. 상처받는 일에 상당히 민감함 4.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걸 깊이함 6.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게 불편함 7. 남들에게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음 8. 결혼이나 아이를 갖는 일을 성가시다고 생각함 9.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기대감보다 불편함이 덜까 10. 안 친한 사람을 만나는 건 시간낭비라고 생각함